어 여기지 아이고 온라인에도 그 나눔 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옛날 되게 빨랐는데 이제는 뭐 되게 늦었어 추석 인사를 해야지 통화 대행정관들이 길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이야기해 너가 가는 이야기 아니다 하하하하 기억 못 치면 되지 그것도 답변 해줘야 돼 하하하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요 가르침 누가 오진 이야기 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시원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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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